네 11월 16일 목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아 투자 스탁벅스에 통해서 여러분들의 오후장 대비 전략에 저희가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장 약간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코스피 지수보다 코스닥 지수가 그래도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되는 것인지 남은 오후장 대비 전략 저희가 스탁벅스 안으로 들어가서 키워드 한번 요약해서 저희가 힌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스탁벅스로 들어가 볼까요. 그래도 오늘 뭐 시장이 아주 세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코스닥 지수가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시장도 또 핵심적인 키워드들 좀 풀어드리면서 시장 전략을 한번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는 땡큐 CPI 이렇게 키워드를 제시해 드렸었는데 오늘은 PPI. 네 PPI. PP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전월 대비 0.5%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나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제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CME 패드워치에서는 이제 올해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다. 아예 확률을 그냥 제로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고려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12월달 FMC 회의 때는 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금 시장이 너무 이제 좀 앞선 기대감 내년에 또 막 금리를 몇 퍼센트 포인트이나 한다. 이런 얘기들까지 벌써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12월달까지 특히 12월 FMC 회의 전까지 이제 고용지표도 한번 확인을 더 해야 되잖아요. 이제 고용지표까지도 조금 더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확실히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이제 완화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긴축에 대한 우려가 이제 완화되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키워드 좀 볼게요. 저는 오늘 이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요. 자동차라는 키워드인데요. 그동안에는 우리 시장이 어찌 보면 이제 좀 전름발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반도체 종목들만 맨날 올라가고 자동차는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부터 거의 내리 3개월 동안 계속 빠지고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도 현대차나 기아 실적 괜찮았고 부품주들 중에서 SL 같은 이런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자동차 업종이 살아나고 자동차 업종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니까 성장 섹터 중에서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막 급등을 하고 있어요. 피론티어 같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조금 전에 생취어에서 소개됐던 가온칩스, 차량용 반도체 칩 비중이 높은 이런 펜리스 기업들조차도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세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반도체 종목들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제 자동차 기업들까지 가세를 좀 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훨씬 더 좀 안정감 있게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이건 역시도 저는 이제 시장이 업종별로 좀 키 맞추게 하는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자동차 업종들이 또 소외됐었고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소외되는 구간이 좀 길었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의 투자 심리가 살아난다는 건 우리 시장이 아주 좀 반가운 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 이제 큐로셀이라고 하는 개별주를 하나 키워드로 좀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제가 이제 뭐 관련해서 몇몇 종목 이제 리뷰도 좀 해드릴 거고 소개도 해드릴 거고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인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어쨌든 오늘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세포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좀 급증을 하고 있어요. 세포치료제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고 어떤 종목들이 세포치료제 관련 주인지도 잘 모르시는데 오늘 제가 새로 좀 준비한 종목들 소개해드리면서 세포치료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또 제약바이오 기업들 급등하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또 주목하고 계신 분들은 이 시간 꼭 놓치지 말고 끝까지 방송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영민 매니저께서 편입했던 그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있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리뷰 통해서 또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남은 오후짱 대비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또 우리 영민 매니저님이 레시피를 준비해 오셨어요. 오늘 레시피는 어떤 레시피일까요? 아까 키워드에서 제가 물가지표 말씀드리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거든요. 우리나라는 또 실적 시즌이 어제부로 공식적으로는 끝났어요. 몇몇 좀 예외되는 기업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제부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완료가 좀 되면서 3분기 실적 시즌이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3분기 실적 시즌이 끝났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는 뭘 주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짱 한 줄 레시피는 실적 불확실성 해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특히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일 때는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꽤 높았어요. 대장주 역할을 하던 한미반도체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10% 넘게 급락하기도 했고 또 파도 같은 이런 기업들이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가 막 하한가까지 곤두박질 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실적 민감도가 대단히 좀 높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적 발표 실적 시즌이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발표될 연간 보고서에 그냥 4분기 실적을 같이 끼워가지고 한꺼번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된 민감도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에는 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보다는 그리고 특히 올해의 실적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되는 부분이 내년도에 실적이 더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만약에 올해의 실적이 별로 안 좋았던 기업이라도 내년에 어팡 터널아움드가 가시화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올해 실적이 좋았지만 내년에도 그 성장세가 이어질 만한 종목들은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주목을 좀 해야 된다. 당장의 실적에 매몰될 필요 없이 앞으로를 내다보고 앞으로의 실적 성장세가 더 커질 수 있을 만한 그런 핵심적인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매수를 하신다면 아마도 이번 주 후반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시장 대응이 좀 잘 되시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그런 기업들 어떤 종목이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원샷 스페셜 종목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일단 먼저 몇 가지 종목들을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10월 23일에 편입했던 셀트리온 제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셀트리온 그룹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뿐만 아니라 또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도 계획들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이미 이제 10월 말에 이 셀트리온 제약 제가 소개해드릴 때부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은 무조건 이제 진행한다라는 이제 서정진 회장의 의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내년이 되면 이제 2차 합병으로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이제 합병을 추진할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이 종목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10월 23일에 64,400원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목표가 뭐 시원하게 터치를 하고 오늘 고점 대비하면은 벌써 26% 정도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근데 셀트리온 제약도 이때 바닷건에서 정말 좀 매수하기 좋은 기회였다면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 전반을 한번 보시면 셀트리온 주가도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11월 달 들어서서 집중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뭐 공매도 금지가 된 것에 대한 수급적인 이제 수혜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 합병과 관련된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램시마 SC의 성공을 이어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진펜트라로 신약 이제 승인을 받았죠. 이게 어찌 보면 미국 시장 이제 진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바이오 시뮬러 시장의 확대 내년도 이제 실적 계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 줄 레시피로 실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올해 실적이 아니라 내년에 이제 실적이 좀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는 가장 좀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기업이 셀트리온 그룹주이기 때문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 세 종목이 공통적으로 지금 강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셀트리온 제약 주가는 저는 충분히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9만 원까지도 지금 2차 목표가를 한번 잡고 대응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한번 9만 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을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 극대화 관점에서 한 9만 원 선까지는 바라봐도 괜찮겠다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에 리뷰해 볼 종목은 딱 일주일, 딱 일주일 전 목요일 이 시간에 편입해 주셨던 뉴프렉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XR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일주일 만에 거의 20% 가까운 수익률이 났어요.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그때 제가 이 종목을 이수페타시스하고 비교해드리면서 같은 기판 만드는 종목이지만 이제 체급이 완전 달라져버렸다. 이러면서 이수페타시스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이수페타시스조차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어요. 어저께 이수페타시스 상당히 좀 강하게 올랐고 오늘도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시장이 좀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 뉴프렉스 제가 지난주 딱 일주일 전에 4,895원의 공략 포인트를 말씀드렸었는데 딱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에서 매수 포인트 잡아드렸고 한 이틀 정도 늘리목 만들고 그다음부터 바로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목표가를 좀 시원하게 터치를 했거든요. 지금 고점 대비하면 19% 정도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뉴프렉스는 이제 XR기기, 차세대 XR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 FPCB를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고 4분기 때는 이제 갤럭시 S24에 또 FPCB 조기에 이제 납품하는 이슈가 좀 있었었죠. 메타뿐만 아니라 향후에 애플도 고객사로 이제 좀 편입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러면서 결국 이수페타시스도 엔비디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고객사를 확보를 하면서 완전히 다른 회사가 돼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뉴프렉스도 지금은 이제 중소형주고 그냥 IT 부품주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애플까지 이제 고객사로 확보를 하게 된다면 완전히 이제 기업가치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을 때 사실 이런 IT 부품주들이 지금 주목을 받는 시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개별 모멘텀들이 좀 강하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추세가 상당히 좀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전 박스건 상당까지 딱 왔기 때문에 뭐 절반 정도 수익 챙기실 분들은 챙기시고요. 더 올라간다고 하면 한 6,400원 정도를 2차 목표가로 한번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뉴프렉스는 2차 목표가 6,4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샷 스페셜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 종목은요. 2만 6,800원 현재가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소개해 주셔도 좋겠네요. 네, 며칠 전에도 제가 이 종목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일단 주가는 지난주보다는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아까 제가 오늘 시장의 키워드로 큐로셀이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종목이 지금 신규 상생된 종목이지만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으로서 상당 시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큐로셀 지난번에도 제가 똑같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소개해드릴 때 같이 언급을 한번 드렸었는데 3일 전에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다가 주가 고점 찍고 이제 이틀 정도 조정받고 오늘 다시 장중의 상한가까지 급등을 하는 이런 변동성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변동성이 강하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시장에 관심을 그만큼 좀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고 큐로셀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안발셀이라고 하는 자체적인 세포 치료제를 개발한 것도 개발한 거지만 우리나라에 이 세포 치료제를 양산할 수 있는 자체적인 GMP 인증을 받은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럼 이 회사는 자체적인 세포 치료제 개발 기술을 가지고 세포를 배양하고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설비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좀 높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세포 치료제 관련된 종목 중에 이제 비슷한 종목 중에 NK맥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NK맥스도 장 초반부터 이제 좀 뉴스가 나온 게 최근에 NK맥스는 SNK01이라고 하는 이 슈퍼내추럴 킬러 세포를 가지고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알차이머 미국에서 임상 1, 2A상 승인받은 것 때문에 또 이슈가 좀 됐었고 여기에다가 어저께는 좀 적응증을 확대하는 얘기가 나왔고 오늘은 또 호재가 뭐냐면 일본 후생성에서 이제 승인을 받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GMP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이 SNK1 세포 치료제를 배양을 하는데 이걸 일본 후생성에서도 이제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물질을 그대로 일본에서 생산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세포를 그대로 일본 환자들한테도 처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거든요. 그러면 상업화가 거의 지금 임박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세포 치료제 시장 특히 우리 국내에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호재가 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지금 많은 기업들이 세포 치료제 시장에서 시장 확대를 위해서 기술 개발도 하고 또 공장 GMP 인증도 받고 이러면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던 성과물들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세포 치료제 특히 킬리아라고 하는 이런 이제 세포 치료제들이 한 번 처방받는데 4억 원이 넘는 엄청나게 고가의 치료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 시장을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빠르게 좀 침출을 해서 이제 자체적인 이제 세포 치료제 시장을 형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포 치료제가 왜 개발하기가 어려우냐면 이게 전부 손이 많이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포를 배양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또 세척을 하고 키우고 이런 것들 과정이 전부 다 수작업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과 시간이 이제 소요되는 작업들이에요. 이 작업을 자동화 시키는 공정 자동화 장비를 이제 양산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거든요. 결국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세포 치료제 시장의 소부장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년도에 또 최근에는 대규모 이제 수주 공시까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내년에는 실적도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주가는 완전히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65%나 이제 빠져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도 여전히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저는 3만 원 아래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번 해봐도 내년을 바라보고 한다고 하면 아주 좋은 타이밍에서 접근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가로 일단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만 4천 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2만 3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의 세포 치료 관련주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 2만 5천 6백 원 현재가로 텔레칩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이제 펜리스 기업들 중에서는 가온칩스라는 기업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넥스칩이라는 종목도 주가가 아주 탄력적으로 어제부터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 펜리스 기업들 중에서도 특히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들썩거리고 있다. 아까 제가 키워드 시간에 자동차 업종의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유럽 쪽에서 뭐 ADAS 이제 의무화한다라는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나와있던 얘기고 그게 이제 내년부터는 진짜 이제 의무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텔레칩스는 차량용 반도체 이제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고 실적이 올해부터 아주 좀 탄력적으로 터너라운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죠. 펜리스 기업들은 다 실적이 여러분들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가온칩스도 실적 한번 열어보시면 2018년부터 단 한 번도 연간 기준으로 적절한 적이 없어요. 텔레칩스도 마찬가지고 칩스앤미디어 역시도 실적이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제 펜리스 기업들이 벌써부터 이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파운드리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TSMC와의 격차를 이제 추격하기 위한 가장 좀 좋은 전략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디자인 하우스와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이제 펜리스와 관련된 기업들의 가치는 점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내년에도 이런 기업들의 이제 실적 성장세가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주요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현대차 그룹 그리고 이제 북미 유럽의 자동차 그룹들이 계속해서 전장화를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파생해서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게 ABN과 관련된 매출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특히 ADA에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텔레칩스의 이제 외형도 같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텔레칩스는 이제 LX 세미콘이 텔레칩스의 이제 지분 10.93%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LG그룹이 이제 뭐 가전을 만드는 기업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제 뭐 스마트폰도 만들었고 그랬었지만 이제 LG전자가 완전히 이제 전장화 기업으로 이제 탈바꿈을 하고 있잖아요. LG전자의 전장화 사업과도 같이 이제 맥이 좀 닿아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로 편집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만 원 손절 가격은 2만 2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텔레칩스까지 눈여겨보시고요. 오늘도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으시죠. 장 끝나자마자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우리 국내 증시가 또 이쁘게 좀 회복되고 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업종. 물론 종목이 가장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업종 그리고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자세하게 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에서 다 못다 할 이야기는 오후 4시 김용민 매니저의 무료 방송까지 함께해 보시고요.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 다다란 오후장 레시피 가지고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내일 오후 1시 스탑벅스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